1.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보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 수정확대가족 3.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 고용보험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3.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4.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5.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5.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 특별현금급여 6.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는?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5.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정답은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7.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후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2. 옹호자 8.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 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9.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차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 노인보호전문기관 10.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 노동에 관한 권리 11. 성희롱의 유형 A와 행위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언어적 성희롱 B.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A. 육체적 성희롱 B.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A. 육체적 성희롱 B.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A. 시각적 성희롱 B.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A. 시각적 성희롱 B.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 A. 시각적 성희롱 B.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12.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13.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1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정답은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 요양급여 제공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 장기 요양급여 제공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16.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괴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 노로바이러스 장염 18. 만성기관 지형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19.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20.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21.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영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22.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효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종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3.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24.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에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25.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26.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의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27.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은? 5. 수분 섭취량 증가 28.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5. 염증 유발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29.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0.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31.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32.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33. 다은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4. 다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가남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정답은 3. 65세 가남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35.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36.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7. 연화 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38.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9.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오른 것은? 정답은? 4. 라 40.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귓바퀴를 호화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41.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배를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배를 누르라고 한다 42.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43.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정답은?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44.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6.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시쿨을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 공복과 시쿨을 피하여 감긴다 48. 두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49.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원부 신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0.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 몸통, 회원부, 다리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도둔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1.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넓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눕힌다 정답은? 이, 가, 라, 다, 마, 라 52.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편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3.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4. 나, 가, 라, 다, 마 54.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에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이, 가, 다, 나, 라 55.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이 56.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복지용구 중 대여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2. 수동침대 57.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욱 물로 헹군다 정답은?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욱 물로 헹군다 58.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에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59.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60.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61.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속의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62.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63. 치매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64. 제가 치매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65.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박깜박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66. 치매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67.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68.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69. 시설 치매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의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의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가요 70. 시설 치매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아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71. 치매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 진압력 7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간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73.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74.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75.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은?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76.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77.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격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격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78.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79.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의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 때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 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80.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하인미이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